여기저기 나오실 때 어떻게 나오시게 된 거예요? 저는 홍보팀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베테랑 연구원, 김치 연구원을 찾는 나. 유퀴즈에서. 유퀴즈에서? 와, 나지, 그럼. 그럼 나라고 생각하셨어요? 막상 나 보니까 어때요? 좀 부담스럽네요. 아, 좀 회사에 얘기를 좀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이 좀 부담스러우세요. 아, 쉽지가 않아요, 인간관계라는 게. 사장님은 어때요? 인간관계 하는 거 좀. 쉽지 않죠. 근데 사람을 제가 좋아해가지고, 나 사람들이 어울려서 놀고 오면 이렇게 좋아하니까. 근데 제가 나올 때 보니까 그렇게 사람 좋아하시는 거 같지 않나요? 별로 못 느꼈는데? 너무 긴장돼가지고, 제가 지금. 너무 긴장돼가지고, 제가 지금. 아, 그래서 그래요? 진짜 계속 옆에서 뵀는데 이승철이었는데. 계속 보여주시고요. 말투는 또 약간 유병재 씨예요. 그리고 최근에 또 그 황, 황재성. 아, 황재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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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와,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아, 약간 우리 쪽에 좀 깐죽대는 스타일. 예, 예, 예. 또 누구 들어본 적 있어요? 누구 또 누구 닮았다고? 저 일본. 아, 아마 어떻게, 그러면 그 사람은... 나는 defend 더 sketch stone. 둘은 호주와라 타츠야? 왜 옛날에 대스노트, 주인공. 아, 어, 어! 왜 옛날에 대스노트, 주인공. 아, 아, 어, 아, 어, 어. hope الإ터, 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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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타.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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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인털, 이타, 이타! 다행히 다행히 있어 있어요! 데스노트! 완전 있어요! 데스노트! 주인공 누군데야? 있어요 있어요! 야... 그래도 보면 딱 굉장히 외향적이실 것 같은데 회사 장기자랑 이런 데도 자주 나서고 이러지 않으셨습니까? 워크숍이나 이런 데 가면 저도 뭐 노는 거 워낙 좋아해가지고요 워크숍 가서 뭐 하신 거 좀 있으세요? 제가 봤을 때 이승철이 형님 노래에 무조건 한 적 없다! 한 적 있다! 제가 김치 세 포기 겁니다! 가서 뭐 하셨어요? 예전에 그... 무도? 거기 정영도 씨가 춤 추던 거 따라서... 아, 막 이렇게 추는... 누룩이? 지금 보셔죠! 누룩아... 누룩아... 네, 잠깐만요! 우와... 오... 있어요... 오... 있어요... 아, 저것도 씹 있죠? 오... 있어요... 아, 저것도 씹 있죠? 아... 아... 이런 것도 그냥 하셨고 아니면은 뭐 인터플! 인터플! 뭐 황재성 씨 거 뭐... 왁! 뭐 이런 거 이런 거 왁! 왁! 한 번만 해주시면 왁! 이렇게 다 올라가요 집으로 왁! 이렇게 한 번만 아, 이거는 이거는... 회사에서 되기 수 없지? 아까 거 좀 잘라주세요 네... 잘라주시면 할게요 아, 자를게요, 자를게요 집으로 왁! 저기 보고 네 집으로 왁! 오, 좋다, 좋다, 좋다 집으로 왁! 오, 좋다, 좋다, 좋다 이걸 자를게요, 이걸 아, 이거는 여기다 왁! 왁!자 써서! 왁!자 써서! 왁!자 써서! 아, 근데 어차피 우리가 자르고 붙이는 게 아니에요 아마 방송 보시면 오, 생각보다 괜찮은데? 네 노래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지 마세요 아무 문제 없어요 아, 우리가 편집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 아무 문제 없습니다 18년간 감자 과자만 연구한 베테랑입니다 위헌 감자 연구소 황순원 연구원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저는 실제로 과자 회사에 감자만 연구하는 연구원이 계실지는 몰랐는데 실제로 감자만 연구를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감자 원재료만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 그분들은 진짜 감자만 하루 종일 생각하는군요 감자만, 예, 못 빠져서 아, 근데 약간 그때 얼굴 표정에 약간 이제 좀 지겨워하시는 듯한 느낌 아닙니까? 아, 감자 아주 좋아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감자 과자도 무지하게 많이 드셔보셨겠네요 그렇죠, 예 많이 평가도 하고 많이 좋아하고 제일 좋아하는 감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과자 제일 좋아하는 게 조금 대답이 너무 기계적이어서 약간 감자 아니죠? 아, 조금 긴장돼서 아, 그러신 거죠? 저도 감자칩을 좋아하기는 하는데 어떤 감자 과자를 제일 좋아하세요? 근데 그 스테디셀러의 이제 오리지널 맛을 가장 좋아합니다 아이들도 감자를 좋아합니까? 저 아들이 하나 있는데 뭐 아주 좋아하고 최애 감자는 뭐 과자는 마치 아니 야, 대단하다 야, 대단하다 진짜 뭐 어디 마치 야, 무조건 야, 연구원님 대단하다 와 그냥 기본맛을 가장 좋아하시는군요 아이들 그 친구는 뭐 오리지널 맛부터 해서 어니언 맛 뭐 다 치즈닝 다 좋아하고요 치즈닝 다 좋아하고요 네, 네 감자칩을 좋아합니다 두 분 아직도 이해하고 있어요 네, 네 회사님 감자과자가 한 종류가 몇 개 정도 있나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무슨 뿌파치 위에 뭐 치 회감자 부감자 비감 그리고 또 리얼 치즈 치 그리고 턱 그리고 백석 감자 이렇게 해서 총 9개 정도가 있다고 저희 홍보팀에서 꼭 말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아, 일단 좀 나오기 전에 교육을 좀 받으셨나요? 아, 교육까지는 아니고 예 살짝 흘러듣는 아, 얘기를 조금 아, 예 이런 거 이런 건 좀 조심하셔라 뭐 이런 것도 좀 얘기 들으셨어요? 아, 일부 좀 있죠 뭐, 뭐를 아, 뭐 상대 경쟁 회사하고의 관계나 이런 거 봤을 때 좀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네 좀 조심하고 아, 그런 것들은 대부분 언급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괜한 오해를 살 필요는 없다 없다? 아, 아 그럼 혹시 라이벌은 어디십니까? 라이벌이요? 네 국내에 있나요? 아, 어떻게 아, 저희 지금 이름이 아, 예 아, 잠깐만 예 아, 예 뭐 자사감자칩이 뭐 당연히 최고라고 뭐 각자 뭐 회사에서는 뭐 다니시는 분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회사에서 몇 번 돌려보겠는데요 아, 야 야 라이벌은 어디십니까? 국내에 있나요? 국내에 있나요? 국내에 있나요? 네 거를 아,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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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았어 아니, 근데 이게 또 타사의 과자 하나 이런 것도 좀 먹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중간 중간에 뭐 신제품 나오거나 그럴 때 궁금해서 먹어보곤 하는데요 네 이제 뭐 제 입맛에 맞는 것은 뭐 그는 어떤 에이스? 그게 이제 풍질적으로는 우수하죠 예 어